지형도 선물 주시고 버섯을 끓는 아 맞아요 함박스를 끓는 송이버섯을 그냥 갑자기 버섯을 이 이만한 거를 그냥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저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나요? 아니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제 아미 여러분들 이제 우리 멤버 다 너무 사랑하니까 캥거루예요? 네 형 오늘은 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이죠? 자 봐 이거 뭐야 제목이 뭐야? V LIVE 주민 씨 등장 그래요 주민 씨 등장이잖아요 주민 씨가 생년생 저기 뭐야 저기 그 뭐죠 그 주인공 아무튼 아미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저는 이 여러분 아미 여러분과 지민이 형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분 저는 aha 기 ciert 이런 이런 Us or 오 sabes 태 este 느낌 것을 기 이 as stairs 이 unemployment 달 입니다 이게 예 느끼 순